너구리 양말은 못 참지 신키기도 전에 양말이 찢어질 것 같네요 서둘러 양말을 신켜보겠습니다 양말을 처음 신어보는 너구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라는 시나리오였는데 마치 안 신은 것처럼 잘 꺾고 한술 더 떠서 뛰기까지 하네요 컨텐츠 제재 실패 마치 양말과 한몸이 된 것 같은 너구리입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촬영 너구리 반응을 더 봐야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랬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귀여운 너구리 발이 갑갑한지 이제는 양말을 벗으려고 합니다 발을 잘 사용하는 너구리에게 양말 벗는 것쯤은 쉬운 일이죠 먹고 살기 힘들다 귀엽게 아장아장 걷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다시는 신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표현합니다 살짝 노점이었어 오늘의 결론 너구리는 양말을 신어도 고장나지 않는다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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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